안녕하세요 크리스티 영수학계의 원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모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신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제신하여 십자에 돌아가신 이후 기쁜 소식 원래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온의 원래의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전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에 쓸린 보혈의 공료는 특히 낫고 천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기쁜 소식이 들어왔죠 구한말에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네 조상들은 반갑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모든 산업이 피폐되어 아무도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자 기쁜 소식은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대 기독교 역사상 최단기간에 천난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맑은 영혼과 사심이 없는 초창기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끄는 우리네 교회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이 나오며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세를 확장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그러한 교단에서 배출한 목회자들은 부하 명예가 보장되는 대흥교회 단임 목사가 되고 싶은 목회 성공을 꿈꿨고 전통적인 기복신앙을 받아들여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부여하고 형통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7,80년대 한강의 기적은 사람들의 직업을 두둑하게 해주었고 교회 내에서 황금만능의 물질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현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을 선호하여 두높은 직분을 주어 교회의 요직에 앉혀주었고 설교단상에서 서면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떠들어냈습니다 그러자 이에 실망한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를 덮어두고 쉬쉬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며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아전인 수식으로 해석하여 변질된 복음을 교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정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사꾼 목자와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목회자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이 사라졌음을 눈치챘고 크리스천들이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거룩한 성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에 실망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청렴 결백해야 할 목회자들에게 거짓과 속임과 꼼수가 난무하며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툭하면 싸워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 틈을 타서 이단들이 성화를 대고 있죠 전현이 교회 밖에서 교인들을 유혹했다면 지금은 버젓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포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빌미를 제공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단과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단의 총회장 선거에 가보면 교단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전 투구의 싸움에다 돈 봉투가 난무하는 선거는 세상의 선거보다 더 추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누군가가 CCTV를 설치하려는 제안을 하자 목회자들이 아우성을 집에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가면 거룩하고 경건한 척 성직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이 갈급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의 염증이 난 교인들은 이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이단들로 인해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교회나 이단 교회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어디에 있든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불보도 화난 일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조차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죠 겨우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나 기도 소리가 사라진 교회에 귀신들만 득실거리고 있어요 또한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대라며 툭하면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우성치는 목격사들도 자신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쌓아두는 것을 성경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이 안에 들어오셔서 다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주하시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많은 성경 지식은 그저 쓰레기일 뿐이에요 어쨌든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을 싫어하며 귀찮아하죠 그래서 6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폭삭망했으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망해가듯이 어린이의 교회도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인들조차 하나님을 잊고 있는데 어깨띠를 두르고 번화가에 나가서 커피를 나눠주며 세상 사람들의 손을 끌어들여 교회의자에 앉힌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에서 무너지고 있는 교회에서 뛰어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가 처음부터 망할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없었듯이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제가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이단의 괴수가 하는 소리라고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의 심경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에 우두커니 앉아서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신앙행위를 하고 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셨고 마귀에게 내어준 바가 되어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교회가 무너지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었을지라도 당신과 가족들이 지옥에서 던져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란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기여가 주어졌을 때 잡지 못한다면 천취한을 품고 지옥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